대중국 수출 쇼크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해법 찾기에 분주합니다. 관세청이 발표한 3월 1에서 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대중수출액은 31억 7천7백만 달러에 그쳐 전년 동기 대비 35.3% 줄었습니다. 대부분 중국으로 재수출되는 대홍콩 수출액도 3억 5천8백만 달러로 45.2%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대중수출의 감소세는 작년 6월부터 9개월 연속 이어져 왔는데 현 추세라면 3월도 마이너스 성장이 확실시됩니다. 정부는 특정 국가를 겨냥한 수출 대책을 내놓을 경우 자칫 외교마찰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말을 아끼고 있지만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. 자막을 Krista